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 분야에서 큰 성취를 한 인물은 연령이라든지 직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주목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행한 인터뷰들은 여러 가지 그런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잡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서울에서 얼마 전에 제10회 문화소통 포럼이 열렸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로부터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그런 콘텐츠 창조자, 제작자들이 모여서 콘텐츠 제작 노하우에 관한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독일 사진작가 안드레스 뮤회의 인터뷰가 중앙일보 2019년 7월 20일자에 실렸습니다 인터뷰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안드레스 뮤회라는 인물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받은 사진집 오브 찰츠 베르그를 비롯해서 독일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고찰이 담긴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독일에서 총리들의 사진작가라 불릴 정도로 독일의 총리뿐만 아니고 유명한 사람들을 찍는데요 특히 그 사진은 인물 사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물과 풍경을 조합한 그런 독특한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한 그런 사진작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안드레스 뮤회의 인터뷰에 주목하는가 인터뷰의 매력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인물의 핵심 중에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책은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짧은 인터뷰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강점이라든지 이런 실용적인 지식이나 또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인터뷰 안드레스 뮤회를 다룬 그 인터뷰가 그런 종류의 인터뷰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다른 사진작가와의 차별점은 사진의 정치와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이렇게 그런 안드레스 뮤회는 인터뷰에서 이야기합니다 토픽에 따라 다른데 어떤 때는 많은 양의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나는 매일 시문을 읽고 몸과 영혼을 항상 깊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베스트 수준으로 유지하기 노력한다 그렇게 하면 좋은 착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은 인터뷰 문장이지만 이 인터뷰 문장에서 저는 무엇을 느꼈는가 하니까 사진이란 시각에 호소하는 그런 작품, 콘텐트를 만드는 예술가지만 문자를 통해 흡수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이 있을 때 독창적인 작품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콘텐트 제작자, 흔히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창조자, 콘텐트 제작자, 콘텐트 창조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누구인가? 우선 안드레스 뮤회가 이야기하는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등 뉴미드에 뭔가를 영리 목적으로 올리는 게 콘텐츠 창조자라면 나는 콘텐츠 창조자가 아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머릿속 아이디어를 작품의 형태로 끄집어낼 때 나는 클릭스나 좋아요가 필요 없다 내게 콘텐츠 제작은 상업적인 일이 아니다 아티스트로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의 유무를 결정할 수 없다 그저 아이디어 명령에 따를 뿐이다 아주 멋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리 목적으로만 콘텐츠 제작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그냥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종류의 콘텐츠 제작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어 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종의 창작이고 창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대입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으로만 그런 고된 일을 계속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정말 대부분의 콘텐츠 창조자 제작자는 뒤에 자신의 콘텐츠를 성공적인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뒤를 따라오는 영리 목적을 앞에 내세우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지속하기가 어렵다 누군가 저에게 콘텐츠 창조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뭐 더 단순하게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자 바로 이것이 콘텐츠 창조자이자 제작자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세번째입니다 콘텐츠 창조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시대는 엘리트주의의 몰락으로 대표되는 시대입니다 엘리트주의의 몰락, 엘리트주의의 종말, 엘리트주의의 종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뉴미디어인 유튜브만 하더라도 유튜브에는 좋은 학벌, 좋은 머리, 좋은 학위를 갖고 있을 사람 별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명성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누가 더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에 의해가지고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죠 아마 이런 시대 추세를 잘 담아낸 책의 제목이 미하엘 하르트만의 엘리트 제국의 몰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객들에게 필요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 학벌이라든지 또 좋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 세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아주 희귀한 드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콘텐츠 창조자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뷰 가운데서 가장 귀를 기르고 싶은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딱 주목했습니다 안드레스 미해가 이야기하는 콘텐츠 창조라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인터뷰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생각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뭔가 개인적인 것을 내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것은 personal한 이야기입니다 사진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면 여러분은 뭔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이야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문장들 가운데 한 문장은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생각하라 더 짧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터뷰를 다시 재해석하면 자신만의 스토리, 자신만의 철학, 자신만의 노하우 자신만의 관점, 자신만의 주관을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다면 성공의 월계관을 아마 여러분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 시대는 어중간한 것은 인기를 끌기가 힘들고 생존하기도 힘들고 성공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드레스 뮤회의 인터뷰에서 여러분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라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